9월 3일쯤, 마마, 엔시안 차트 일본 차트 5위, 워노크라이크, 더 피그니트 4위, 퍼피엘, 페이킹 3위, 사카락션, 여르노 오도리코 5위, 아시안 풍부젠넬레이션, 바이시클 레이스 1위, 워노크라이크, 더 피그니트 1위, 워노크라이크, 바이오블러스 5위, 워노크라이크, 더 피그니트 5위, 워노크라이크, 더 피그니트 5위, 워노크라이크, 더 피그니트 5위, 워노크라이크, 더 피그니트 3위, 한웨이바, 화리진 샹취 2위, 리위치, 수호, 미얀호 1위, 창릴리, 단슈짱 5위, 워노크라이크, 더 피그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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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